그래서 나중에 내 영화나 만들어보게. 무슨 말이야?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인물을 만들어서 내가 주무룡이 되는 거지.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만 고민하고 드라마 속 배연만 생각하고 장장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더라. 어때? 예뻐? 정말 예뻐. 누가 봐도 멜로인데. 왜. 왜 아닌 척해? 야. 무슨 바다에 너 지금 서울 한국판 이완야?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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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Ơ!